안녕하세요 베리나이스 조석입니다 쟤는 저기서 뭐해? 거기서 뭐해? 앞에서 귀지개를 아침도 그때 좀 먹고 이제 가야지 들어가 앉아 기다려 들어가 오늘은 아무도 태울 사람 없어요 나중에 이제 지현이 한번 태워야겠어 내가 경기 때마다 이렇게 동그랗게 모이면은 말을 하는데 이런 말 했어요 어제 이렇게 베스트 열한 명이 뛰는 게 우리 축구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즐겁게 뛰고 재밌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옆에서 가람이가 형 맨날 하는 말이 똑같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 위대한 쇼맨이라고 영화에 나오는 노래인데 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봐요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도착 8시 반 레전드 축구 아들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진짜 레전드다 이야 이제 스스로 준비나 해볼까? 와 운동하고 만나요 애들 와 우리 두세이 담배 안패요 장난이었어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봐 담배 안패는 아이예요 가도 세스 마피니 수영수 헤이 세상에 아이예요 뭐라고? 뭐? 하하하하 지현아 네 나중에 내 차 한번 타야지 이제 저 차요? 응 내 차 아 그럼 차요? 네 차를 왜 타? 언젠간 태워주시나요? 응 오래 안해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나 니 꼴른 거 그냥 올려서 바꾸고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했더만 난 너무 멀리 있어서 그냥 세게 올려서 바꾸고 들어간 줄 알았는데 지현아 근데 윤구는 왜 차단한 거야? 몰라요 응 제 좀 훔쳐줘야 돼 응? 응? 몰라요 뭐라 했어요? 니 연구 너 왜 찾았는데 당했어? 내가 싸워서 나랑 싸원도 이길 수 있대요 제가 어떻게 지진이 잡는다 생각해 너가? 네 미안 이렇게 이 연구 몸 많이 젖었다 지현아 너도 봄 많이 좋아졌다 찍었잖아 이래서 차단했어요 차단하자 누가 다 잊는거에요 괜히 차단하는게 아니야 뭐라고요 지금 내가 이긴게 카메라 의식하지마요 카메라 의식하지마요 미안해 근데 연구 목소리 많이 커졌네 구독도 안하면서 유튜브 아이디가 없어요 나라토면 아이디 만들겠다 핑계야 핑계야 왜 자꾸 핑계를 해 밥먹어 밥먹어라 밥먹으러 어 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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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가 노장 아직 노장이 적응이 안됐네 어제 11kg 뛰었더라 많이 뛰었더라 어제 계속 뒤에 보고 나가지 말라니까 계속 나가 자꾸 부르네 왜이렇게 한번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르니까 한 번 쓰지그래서 이상하시더라 나라이 형을 자꾸 부르네 고맙습니다 아름아름 머리 왜이래 바람 때문에 머리가 머리 잘랐어요 머리 자르고 여기 왔어 프레미엄 샐러드샵 내일 아침 이거 먹고 가요 이거 시켰어요 내일 아침 이거랑 이건 지금 먹으려고 무슨 맛일까 이름이 뭐야 이거 케일 바나나 자기 육모초라고 알아? 육모초 녹색 풀떼기 가른 거 있어 여름에 고향식이라고 비추지 말라고 주는 거 있어 그거 한 모금 두 모금 먹으면 토해 그거 색깔이랑 비슷하네 손으로 잘 잡고 먹네 두 손으로 내가 가져가려고 그러면 나 잽살이 피해 에헤헤헤헤 모금 에헤헤헤 세디 이리와 나가 이리와 나가 기다려 제가 먹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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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오늘 끝